여기도 울퉁이 있어 신기해 여기 울퉁이 있는거 어 떨어져 가만히 있어 신기하지 않아? 여기 밥도 없을텐데 그치 여기 울퉁이 있겠죠? 어 울퉁이 있어 서윤아 거기에 손 닿으면 안돼 야! 하지 말라고 여기 먼저 개구리가 돼 서윤아 거기 가면 안돼 위험해 떨어져 떨어져 아빠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너 가면 안돼 개구리 울퉁이 있어 아빠 그거 핸드폰에 넣어서 벽에 붙여 야 떨어져